오늘 저희가 농민들 좀 뵈러 갈 건데 일단 처음 가시는 농민은 이제 엄청 좀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오랫동안 농사 지으셔서 성공하신 농민 집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기 전에 이렇게 빈손으로 가게 돼서 이렇게 다 가라도 좀 사가려고 먼저 이렇게 슈퍼를 왔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농민댁 한번 들렸다가 다른 말에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동하시죠 이거 한 번 손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뿌려주세요 그래 왜 안 가야 되는데 고도 YES 한번 더ude 저희 생각보다 다시 한번 해نا요 다시 한번 해라요 지금 다시 한번 해라요 커피가 와 마세요. 아 네. 차면 준비했다고 합니다. 커피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준비 안 하세요. 제가 듣기로 농사로 공공하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사서 살아오셨고 인생이 그런 모든 걸 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 다른 사람 집에서 일하고 노동자로 일하고 밤이든 낮이든 그렇게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연세가 나이가 엄청 많아요. 아 다 블록시도 아비 랜드이쉬 왕쥬아. 레이저 크방파마. 어 47. 어릴 때부터 이제 진짜 밑바닥부터 밑에부터 이렇게 일하면서 돈 모으셔서 농사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나무를 자르거나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물을 태워서 쑥 쑥 인가요? 그거 만든 거. 그렇게 만들고 그거 판매하면서 살았는데 그 30대 전후에는 좀 돈 모으고 그때는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농사 할 때도 투자를 넣어야 하는데 투자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년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나무 재 모으셔서 파시는 거를 몇 년 하셔서 이제 몇 년 후에 농사를 시작하셨던 거죠. 10년 그런 것만 했죠? 10년. 10년 나무 재만 파시다가 이제 10년에 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배워야 될 그런 진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 때 좀 옆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도와줬다거나 좀 내 마음에 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었는지 그니까 더 dumb enough 일단 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니까 좀 다가가 좀 기댈하고 너무 voitrando 그거는요. 근데 다가가 좀 하는거지 말고 그니까요. 그니까요. 근데 혹시 한 가추를 갖고 싶어서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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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가. 잘하려는 거긴 하라는 거죠? 그니까요. 그니까요. 현실은 어떤 평양을 와야 하는건데 또 몇시 이런거였고 새벽 3시로까지 술을 마셔봤을 것일 것일 것この 나중에 농촌 공사 행진을 하고 체험을 해봤으면 예를 들어서 봉사 체험이 있잖아, 심고 하는 거 있잖아. 기가 되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mph. 사나사의 어떤 경우는 없을까, 아프게라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많지 않나? 정말 많이 계신데요, 아프게라 생각aste Beach에서 제일드립니다. 그는 공식에서 가장 많은데요, 가야 할지? 고고 낙가 다듬을 미신고 고고 낙가 다듬음이 오고 어젯밤게 지 취업 고다닐 미소 이 sites가 다가압이 네일 사이게 지랜사이 보통 타감만 또 값을 수 있는 데에 묻힐 수 있는 데에 묻힐 수 있도록 고마다다 다듬음이 요구 이륙와 며은이 루알라소 쓰라린 데에pt 지금 빼압이 데에 묻힐 수 있도록 시행 여기가 뭐 마음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좋으시니까 또 노력을 엄청 하시니까 지금도 이렇게 잘 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행복했을 때 언제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데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제가 이번에 배웁니다 제가 배웁니다 제가 본인은 제가 배웁니다 제가 배웁니다 제가 배웁니다 나서도 이 새들이 보부로 롤러프와 배식이 되시대. 아우, 대단하지만. 아, 이라가 너무 말해, 진짜 말해. 진짜 너무 말해. 자가리쌤, 이리와 나 모니 사아라. 드시라고 합니다. 자오, 페베, 페베. 저는 드시라고 합니다. 페베. 이제 지금 48세이시고 20살때부터 이제 나무째 이렇게 파셔가지고 또 결혼을 하셔서 진짜 이제 자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농가에서 자수성가 하시는 분이거든요. 진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제일 나는 감명받았던 게 사모님도 어릴 때 이제 처음에 결혼하시고 나서 같이 이제 소 키우는 데서 이제 같이 주무시고 인생을 완전히 동거동락 하셨다 하시니까 그게 정말 감명 많이 받았고 일단 집을 한번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 옆이 제일 비싸고 전기, 그 다음 물. 이게 제일 크게 그치는 땅값 기준 요인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트랙터. 트랙터도 끌고 싶고 나무집이냐 시멘트집이냐. 근데 이제 시멘트 자체가 이제 진짜 어느 정도는 불을 갖췄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바로 옆집은 이제 나무집이에요. 그래서 이정도를 집을 싣고 갖췄다는 자체는 진짜 대단하신겁니다. 자식이 좀 좋으시고요. 그게 이제 평온한 가정을 믿었네요. 저는 정신력을 많이 배웠고요. 이제 특히 도시나 시골을 떠나서 진짜 한길만 간다는 자체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제 농업을 떠나서 근데 그 믿음 하나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성공을 하셨다는 자체가 저는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니까요. 네, 그니까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안 먹어도 이거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전통 음식이구나. 시골은 자기가.. 어디에 가나? 음식이 엄청 많이 주식 없는데? 자기가 매일. 과일, 떡, 떡, 떡볶이. 아, 우리 곰고목 초에 더 매일. 맛있지만, 저거, 모든지 manifestations하고 저는 임신을 모 ore 먹atching 그런거에요. 저는 임신을 모어 먹지만 저는 임신을 모 이고 편하게 أن 녹음 시켜야지 배우고 즐거워 먹었습니다. 모든 시골을 놓고 영원을 발견하고 나도 나 알게 된다. 나도 아날던 알게 된다. 나도 나도 아날던 알게 된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날던 알게 된다. 나 근데 못 알게 된다. 이정도 안 돼. stato 한개 응원. 땡. 아 이제 시내랑 좀 가까우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비야마에서 제일 비싼 땅이 도로카 옆에 아니에요 전기고 도로 옆에 네 미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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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하족 그 가족 고주카 이렇게 치명이 갇pa 다음이 시간되면 삼겹살 한 번 접대하겠다고 다음이 시간되면 삼겹살 한 번 접대하겠다고 이 시간되면 삼겹살 한 번 접개 오케이 오케이, 퐁 삼겹살 한 번 접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